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감사부흥사경회가 지난 13일 금요일밤부터 주일밤까지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는 주제 아래 연산중앙교회를 단임하시고 고신총회 부총회장이신 김성봉 목사님과 석기현 단임 목사님, 김대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매시간마다 담당자들이 준비한 영감 있는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며 강사목사님들의 뜨겁고 확신에 찬 설교 말씀과 특강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서언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희년을 5년 앞둔 가운데 전 교인이 다같이 희년맞이 비전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추진을 위해 실행될 희년맞이 비전헌금은 매월 1억 2천만 원 실행을 목표로 합니다. 경향 50년과 미래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작정서에 작정한 후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4분기 교육활동평가회가 지난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단임 목사님을 모시고 모든 교육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교육활동평가회는 3개월에 한 번씩 가지는 모임으로 각 국별보고, 각 교구와 교육부서에 보고가 있었으며 단임 목사님의 종합평가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향의 교육자들이 2.4분기에도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방화일교구 정숙희 권사님의 부군이신 고 우경도 집사님께서 지난 15일에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서서울일교구 고영설 권사님의 부군이신 고 민경중 장로님께서 지난 17일에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경향비전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서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밤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4에서 67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서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득송은 초등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교육위원회, 유아세례 시치문답,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2회 제네바신학대학원 학생수련대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네바신학대학원에서 예술을 바라보자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